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치크치크치크기입니다. 오늘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PS2 스타일 올블랙 PS5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슈퍼5라는 팀이 모델링을 한 후 레딧에 올렸다가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바로 만들어 팔기로 한 그 제품입니다. 아마도 정식으로 구매를 해서 커스텀으로 케이스를 바꾼 후 되판매를 하는 것이어서 소니와의 법적 전쟁은 없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예약 주문을 받았습니다. PS2 스타일 PS5 콘솔과 컨트롤러 1월에 판매 시작 저 또한 구입을 시도했었지만 콘솔이 디지털 버전 디스크 버전 합쳐서 304대 한정, 듀얼센스가 500대 한정이어서 그런지 아니면 제가 구입 스킬이 없어서 그런지 구입에 실패했습니다. 구입이 불가능합니다. 죄송합니다. 충분한 물량이 없습니다. 아무튼 엄청난 인기였습니다. 올블랙 PS5 콘솔과 듀얼센스는 정말 순식간에 매진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격은 콘솔이 디스크 버전 749달러, 디지털 버전이 649달러였고 듀얼센스 컨트롤러는 99달러였습니다. 원래 가격은 각각 499, 399, 69달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모든 것의 판매를 중지하고 받은 모든 주문을 환불해주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올블랙 PS5 주문 취소, 소매 업체가 안전을 위협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직접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 홈페이지에 문서를 통해서 알렸습니다. 이 문서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총 3가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사기 의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판다고 했을 때 우리를 사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이를 적극적으로 퍼뜨리는 사람들, 이를 증명하겠다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사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트위터와 유튜브에 생기기 시작했고 일부는 우리가 사기라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하기 시작했다. 두 번째는 결제입니다. 선주문을 받는 과정에서 준비될 물건보다 많은 양의 주문이 받아지게 되었고 또한 결제 시스템의 문제로 우리가 모든 사람의 신용카드의 번호를 훔쳐가고 있다고 의심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추가적으로 주문받은 사람들에게 즉시 환불해주었고 신용카드 번호를 훔친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선주문을 받으면서 사이트에서 결제 시스템의 연결이 끊기는 상황이 발생했고 갑자기 고객의 프로필 카드에서 번호를 지우는 기능이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사기라는 소문은 이미 돌고 있었고 이 사건이 더해져 우리가 카드 번호를 훔쳐간다고 의심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적대감과 위협입니다. 우리는 안전에 대한 위협을 받기 시작했고 안전을 위협받으면서까지 진행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우리는 수차례 위협을 받았고 그 중 일부는 우리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히기 위해 적극적으로 우리의 위치를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정리해보면 시작 단계에서부터 이 회사가 올블랙 PS를 만들어 파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사기업체다 라는 소문이 돌았고 막상 주문을 받기 시작하자 몰려든 사람들로 결제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고 이로 인해 의심이 더 커져가고 더 나아가 신변을 위협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난 듯 보입니다. 회사는 이미 받은 주문의 90%의 환불을 마쳤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한 다음 주 중에 환불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트위터 계정도 없앴습니다. 그리고 이 위협에 대해 조사를 해보고 위험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판매를 시도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아직 이런 것을 만들어 파는 게 왜 위협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는 치크치크치크계입니다만 그런데 이 와중에 놀라운 것은 이 물건이 판매가 되기도 전에 이미 이베이에서 500만원에 되팔겠다는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대팔러들이 놀고 있지 않군 아직 배송이 되지도 않은 제품을 되팔고 있으니 크 정말 대팔러들 대단합니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고 살 수 있을까요? 저 대팔러들이 저를 상당히 자극합니다. 저 대팔러들처럼 저도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 물론 다른 방식으로요.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소식이 즐거우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대 찰싹 때려주시고요. 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거나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이제 그만 구독을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따끈따끈한 게임 소식을 거의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럼 내일 더 재미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체크체크체크계이었습니다. 빠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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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